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,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업종이 내수와 수출 모든 부분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,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651MW로 지난해 전체 보급용량의 40% 이상을 달성했습니다. 지난 1분기 전기차 국내 보급 대수는 1,800여 대로 1년 전보다 1,580여 대 늘었고, 같은 기간 전기차 수출액은 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% 증가했습니다. 또 지난 4월까지 에너지 저장장치의 누적 수출액도 1억 4,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% 늘었습니다.